어떤 방식으로 해도 돼? 달라 달라 야 니가 보여준다며 야 너네 옆으로 나와 왜냐면 내가 무서워서 잡고 끌어낼 수 있잖아 그 정도에요 오빠? 아니 아까 그 자신감 다 어디 갔어요 형 아니 재석이 아까 그 자신감 다 어디 간거야 근데 우리 부러지면 끝이에요 다? 부러지면 바꿔는 드려요 근데 뿌지직은 안 바꿔 드려요 뿌지직 안 바꿔준다고요? 형 뿌지직이면 바로 형이 그냥 잡곡해요 알았죠? 야 근데 뿌지직이 이거 소리가 아니고 날 수 있어 그 말이야 내가 확인할게요 소리를 잘 들어 내 뿌지직이면 나를 빨리 끌어내라 끌어내줘 좋지 바로 취할게요 야 저 국민 겁쟁이 아니야 국민 겁쟁이 야 이거 이거 전 가벼워서 괜찮아요 아니 이게 이게 지지가 안될 것 같은데 제 얼굴이 찐 표정인데 제석이 형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제석이 형 나 저거 처음 보는 얼굴이야 당신 누구야? 누구세요? 아 진짜 속이 안 좋네 여기 올라오니까 야 이거 진짜 네비스 스윙급이야 야 말도 안 돼 씨 제석이 형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야 형 딱히 좀 데리고 돼 형 딱히 좀 데리고 진짜 정신 차려요 할 수 있어 야 야 누구야 내가 무서웠어 내가 무서웠어 땀이 너무 나 야 내가 볼 때 광서보다 시간 더 쓰면 더 썼지 와 아까 누가 채널 돌아간다고 그랬더라 죄송합니다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너무 무서웠어 포기 포기해 그러면 우리한테 좋아 죄송해요 근데 저 82kg에요 너 누구야? 네 동생이다 아 미안합니다 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예민한 상태니까 야 내가 이제 빨리 해야지 야 시간 지다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지 아 뭐야 야 너무 썼어 너 야 넌 누구야? 네 형이다 미안해 눈이 안 보여서 그래 아 저 혼자 말하는 게 너무 웃겨 야 이렇게 시간을 혼자 쓰면 안 되지? 이렇게 해서 와 이거 너무 무서워 저희가 해본 결과는 기어가는 게 제일 거리상은 좋아요 넌 누구야? 핍이다 넌 누구야? 핍이다 하하하하하하하 아 미안하다 아이 미안하다 이미 안 보내서 그래요 어이 어이없길 바라 제가 제가 예민한 상태에서 이미 안 보내서 그래요 아 웃겼다 웃겼다